요즘 조합이 이제 겐트 윈에다가 상대를 디바까지 쓰는 완전 돌진 조합을 보통 많이 써서 오히려 정크래쉬 카운터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트레 겐트 디바 윈서까지 나오나? 자리야 자리야 디바 자리야 트레 역행 빠졌구요 겐지 개피 거점 쪽으로 들어가죠 거점에 겐지 장사 빠졌고 아나 사이드 트레 개피 트레워킹 빠졌어요 아이고 트레워킹 빠졌어요 거점하네 거점하면 저 클리어 그 안되네요 아이고 트레 요즘 너무 좋아 오오 뭐야 바로 밀겠는데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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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조는실드 빠졌고 나이스 어 아나님 트레이밍 나이스 디바 로봇 빠졌고 겐지 반사 통하나 다운 아나 다운 트레 왼쪽 돌아요 트레게 피 역행 빠졌고 트레게 피 트레게 피 트레게 피 나이스 트레 왼쪽 트레 왼쪽 트레 펄스 빠졌고 너프 너프 트레 왼쪽 트레게 피 나이스 케어 나이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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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거점 거점 파라 거점 파라 파라 아나 아 네바 아 네바 아 파라 개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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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가 진통이란 얘기입니까 그냥 쭉 들어가죠 파라 조심 파라 조심 어이구 빠졌다 파라 2 빠졌다 호그게 피 호그다운 파라 개피 파라 다운 트레 뒤에 들어와 있어요 트레 역행 빠졌고 아오 예 트레 역행 없어요 아 잠깐만 이거 밀리나 트레 거점 혼자 상대 트레 거점 혼자 파라 합류 파라 이즈 조심하세요 낙사 조심 낙사 조심 파라 다운 아 힘든가 힘들다 호그 나이스 트레 역행 펄스 빠졌고 트레 펄스 역행 없어요 파라 머리에 파라 개피 파라 진짜 개피 트레 역행 빠졌고요 아우 와 이거를 내가 못 맞추네 와 성강 맞춰놓고 머리를 못다네 나왕 어 나인 예 아이고 호우 왜 빠졌고 아 이거 메르시 공차 할 수 있겠네 아 나 웰크리 하면 안되겠다 아 죽겠다 아 난 주일부러 아 먹고 말고 딴다 지금 약간 약간 무리하는 것 같아요 사려 예 파라 를 뽑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잘못 뽑았다 거점 85% 어흥 거점 거점 들어왔고 거점 뭐에 빠졌고 트레 살아났어요 아 내 웰크리 아 안되겠다 차라리 파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파라 이미 파라가 워낙 좋아서 속이 안 미친다 어흥 어어우우 내가 피기를 잘못 뽑았어 내가 내가 아 내가 매크리 하면 안됐어 아 매크리 수준이 낮다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어 음 다음 맵은 전 크래시 났겠죠 예 제가 말렸었어요 제가 파라했었어야 되는데 이 맵은 제거할게요 금방 매크리 하면 안됐었는데 금방 매크리 하면 안됐었는데 여긴 호그할게요 지방 다섯 개 문제를 없어 여긴 상대 파라 떠도 상대 파라 활력하기 힘들어서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 여기라도 파라가 파라면 하는 사람이죠 예 하는 사람이 좀 짜증나는데 원래 하는 사람 아니면 여기 파라 별로 좋은 맵 아니라서 상대 파라 하는 거 보니까 파라 유저는 아닌 것 같은데 겐지 나왔어요 파라 빼고 겐틀 트레 뒤로 트레 뒤로 아나 다운 아이고 호흡에 빠졌어요 호흡에피 호흡에피 트레 거점 우리 호흡 케어 호흡 케어 펄스 펄스 빠졌어요 호흡에 빠졌고 도움들어 어이구 역행 빠졌고 다음 탓 다음 탓 아예 빠졌다고 하죠? 아니요 바꾸지는 마시고 안 돼 이거 못 잡았다 저거 손아나 잡고 나올.. 잡고 죽을 수 있었는데 어이고 이게 지금 끌리면 케어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이게 우리가 윈스턴이라서 케어해줄 수가 없어 상대는 디바라서 오른쪽 호우 그레카 계속 지려야 나노 강화제를 지워있다 들어가야되요 뒤에 트레 뒤트레 뒤트레 트레 뒤에 계속있어요 펄스각 조심 거점 들어가야되요 겐지궁 겐지다운 어이 왜 안맞아 겐지 스킬없어요 트레 살아있는거 같은데 어 상대 트레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상대 트레 오른쪽으로 돌아와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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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오른쪽 그레 빠졌고 ㄹ 디바로옥 개피 진짜 개피 스치면 없어져요 이거 아나 개피 x3 아나 개피 x3 트랙 에피? 트랙 펄스 빠졌고 트랙 왼쪽 뒤 트랙 우리팀 기지 뒤쪽으로 빠져야 나이스 아이고 나 죽을 뻔 아이고 잠깐만 나 힐 벤 트랙 드로.. 드로를 각챈다 애들 겐지공 있을거에요 트랙 왼쪽 뒤로 계속 겐지 다운 뒤에 호그 x3 뒤에 호그 안아 호그 안아 뒤에 아이고 호그에피 호그에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보아 트랙 오른쪽 트랙 오른쪽 오른쪽 뒤 트랙 어캥 빠져 오케이 트랙 자살 겐지공 없어요 겐지공 없어요 디바공만 조심하시고 네 디바공있어요 네 디바공있어요 네 디바공있어요 네 디바공있어요 아나 겟.. 아나 다운 자리아 나왔어요 디바 로보피 없고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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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트랙 어캥 빠졌고 나이스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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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팔을 씻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하시면 아니면 비빌거 생각하면 루시오 뽑으셔도 되고 상대 트.. 음.. 상대 트리가 트리가 잘 물어가지고 스읍.. 루시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5.. 4.. 3.. 2.. 1..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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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겐트 8호 아니에요 트랙 오른쪽 겐지 개피 아이고 진짜 트랙 트랙 트랙가 잘 붙는다 요즘 트랙 너무 좋아 사기캐야 사기캐 송하나 개피 루시오 반피 트랙어점 트랙어점 거점 먹히면 안 돼요 벗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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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으면 빠져야돼 이제 벗혀버렸어요 아뇨아뇨 막을 수 있어요 제니아타가 겐지 개피 가자 가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상대 제니아타 없어요 제니아타 겐지 없어요 저희 할마나 할마나 제니아타 트랙에 피 트랙에 피 트랙에 피 자 나 나 네 고등학생 지니아타 겐지 겐지 거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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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아타 개피 트랙에 피 트랙에 피 트랙에 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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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빅! 펄스 트레이가 잘 붙어요. 상대 트레이가. 디바 로봇 빠졌고 너프 제냐타 개피 루시오 반피 루시오 개피 자리아 주누실드 빠졌고 상대 맥크리 트레이로 바꿨어요. 맥트에 제냐타. 내가 힘들겠다. 아 자리아 넣었네요. 자리아. 디바 빼고. 이러면 할만하지. 애들 왼쪽 각제일걸요? 왼쪽에 트레. 나이스. 나이스 펄스. 트레 혼자서 계속 왼쪽 각제요. 트레 오른쪽. 루캥 빠졌고. 왼쪽. 나머지 왼쪽. 왼쪽으로 돌아와요. 애들. 왼쪽 돌아와요. 왼쪽 돌아와요. 왼쪽 돌아와요.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원숭이 점프 빠졌고 다운. 맥. 자리아. 왕. 수고해요. 맥트나드 벌써 고통받았어. 불타고 있다. 어? 윈스턴? 응. 우윽. 우윽. 음. 음. 과격테일 잘 들어갔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